주가 조작 의혹의 총책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는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공매도가 급격히 늘었다며 그걸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 대표는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대거 주식을 팔아치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하면서 제3의 세력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조윤아 기자입니다. SBS 취재진을 만난 라덕연 대표는 투자자 동의 없이 신용거래를 너무 많이 진행한 점 등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고 주가 급락을 의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몇백억 원 손실을 봤다며 반대로 이득을 본 사람들을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락 사태 발생 직전 선광 등 일부 종목에서 급증한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락으로 인해서 누가 수익을 냈냐 공매도를 친 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김 회장이 하한가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 20일 600억 원에 달하는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팔았는데 이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양도세 낼 돈은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600억을 파냐 이거죠. 사간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때렸고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온 거예요. 정황상 이상하잖아요. 라대표는 김 회장이 매도한 주식을 특정 외국인이 사갔고 바로 다음날 당시 매수가보다 더 싼 값에 팔아 김 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